자 주말에 제가 또 하나 또 솔플 하나 올렸잖아요 재미있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 다 못보셨죠 예 지금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손실이가 마무리 해야죠 자 마무리하고 이제 뭐 초고로 올라가야겠죠 아 근데 문제는 인재가 12명 밖에 없다는 게 정말 아 자 올라가 봅시다 자 추진해 볼게요 뭐 열두 명이 저번에 여기 다 몰아 놨거든요 혹시 등용할 애들이 있나요? 아 조사되고 자 등용 안되겠죠 뭐 5분이 망해야지 오겠죠 추진합시다 바로 가면 되죠 뭐 자 일단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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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여기로 봐야죠 주장으로 봐야죠 주장 누구할까 자 전법 일단 남만트공 창병 수비진 기병으로 갈 건데 파이더님 안녕하세요 창공약화 창박약화가 괜찮지 않아요 창박약화 아 뭐야 창박약화 통솔 2에요 아 이건 안되죠 자 창 아 아 촉하고 연계해서 위를 치자구요 아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기병전용 아 창병 수비진 아 우리가 인재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오류를 일단 흡수하고 봅시다 그럼 흡수하고 같이 치던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가 동맹중이라 동맹중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진권을 가야죠 그래도 진권이 술만하니깐 자 됐어요 갑시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요정도 해주고 자 시단한테는 자 아빠죠 요미 아 자기네들끼리는 그게 아니군요 자 신속하나로 주고요 자 진권이가 그래도 아이고 아 요미 안되고 아이고 아이 부인들 부인들 다 나눠서 가야겠다 자 요미 배거리죠 자 오늘은 여기 먹어주고 자 진권이 진권이 아 얘가 진권이가 일반이구나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진권이가 일반이었어요 넌 뭐야 아 차라리 이쪽으로 빼는게 낫겠네요 아 이게 낫죠 자 듣기 자 연전 아 하나야 공성 하나 넣어주고요 자 진권이한테 넣어줍시다 자 일반 이하소과 자 내정은 되죠 내정은 되요 내정은 되는데 엉망이기 때문에 얘를 진상 아 이 짜리를 넣어야 아 도둑내정은 또 되는군요 됐네요 공성 갑시다 자 병력 최대 땡겨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다들 아 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병과 강기병 가야죠 뭐 이제 갑시다 강퀄 추정 뻐거 그렇긴 해요 다 죽여버려가지고 뻐거 자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또 나오겠죠 그럼 이리로 보냅시다 인명 자 이동 인명 해가지고 지금 공략 안쳐들어간 얘네들 셋 보내줄게요 아 근데 나랑만 안좋은거지 또 군주랑은 또 모르죠 군주랑은 또 사이 좋을거에요 군주랑은 좋아야지 군주랑은 좋을겁니다 야 이거 47일 와 출진갈 때 47일이에요 와 이거 미치겠네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거죠 얘들이 아이고 뭐야 예예 아 깜짝이야 오 아 해필 또 저렇게 아 아 아무도 안되는군요 자 다 나왔죠 오케이 자 출진합시다 여기도 출진해서 이거 먹어주고 자동편제 어 둘 됐어요 자 경력 최대 땡겨주고 변기 충차 갑시다 자 이거 뭔가요 군악대 다음 뭐야 뭐야 아 견진 좋아요 그래야 재밌죠 다 죽여야 재밌지 아 아 근데 안죽였으면은 이렇게 못먹었을거 같아요 이 넓은 땅에 인재가 12명밖에 없다는게 참 자 얘가 어디로 오냐가 중요한데 아 저 그냥 있으면 안되죠 이쪽으로 살짝 빠져줄게요 일로 건너 와야되거든요 제가 에 시단 자 일단 붙어주고요 문항한테 자 건너 와야지 아 그거 오죠 좋아요 좋아요 자 진군에서 자 시안 가지고 아 어디가 어디가요 자 진군에서 붙어주고요 문항 자 붙어줍시다 맞아요 조절 조절 조절할 수 있을까 일단 아 아 유글생이 탈출했네요 자 빨리 갑시다 그냥 다 가지고 아마 오진 않을 거예요 오진 않겠죠 설마 생각이 있으면 오진 않을 거고 아 너무 이거 깰 수 있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고 치면 됩니다 자 요럴때 나는 가서 쌀 채우고 가야죠 쌀 채우고 짠 채웠죠 다시 가지고 자 이번엔 이쪽으로 붙을게요 자 북부터 주고 자 북부터 주고 괜찮아요 뭐 위나라가 좀 세긴 하 아니 위나라가 세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의 와리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대기 자 진군에서 쳐주고요 아 유글생이 나왔네 아 유글생이 가돈이 또 고로 나왔구만 아 참 하하하 아 일로 나오면 안되는데 야야야 우울생 아우 다행이죠 땡큐 들어가야지 그렇지 들어가셔야지 좋아 자 거저먹었죠 하하하 자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전상 아주 좋아요 어우 내구도까지 확실하게 와 전상 웬일이야 응 아 뭐야 하얀은 뭐 자 인제 뭐 하래 애들 없어요 등용할 애들 없고 자 전상 어우 전상 살았네 전상 살았어요 아 그럼요 아 뭐야 야야야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 왜 저래 여기다가 제 톨을 여기다 깔고 싫어해 하하하 하하하 자 괜찮아요 니네 뭐니 기방강화 아 기방강화 창방약화 어우 디버프 있네요 창방약화 있어요 디버프 자 일단은 아 먹어주고 그렇지 씁시다 그냥 자 창방약화 한번 써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았네요 자 니네 둘 아 아 아 이리로 가고 자 니네 가고요 그냥 가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forward 스 alm 정화 아 아주 불안하ids 아 맹사지위가 이리와 줘 하날 늘 룡 ols 초 edor ا 손권 위무 주 우 저기로 보냅시다. 저기로 보냅시다. 저기로 보냅시다. 저기로 보냅시다. 아무것도 컨트롤이 잘 안되는 듯한 느낌. 아주 불안하죠. 아 맹사지위가. 아 또 일로와. 저기로 갑시다. 저기로 갑시다. 아 뭐하니. 그게 아니지. 자 일로와서 이로 가주면은. 아 송권 또 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종장. 여기 병사가 많기 때문에. 아마 몇번 나올 수 있거든요. 잡겠구요 다행히. 빠줍시다. 수비아카 좋은데. 창반이야카밖에 없어요 지금. 수비아카가 좋죠. 자 갑시다. 이거 뭐야. 대두발. 아 주의공격. 아 아파라. 아 저 빨리 깨고 싶은데. 유찬이 오나요. 속방지. 그냥 가서 이거 깨고 옵시다. 아 속방지는 안 좋은데. 이 대토골 뭐야. 하하하하. 자 왔죠. 자 투종장. 양쪽으로 맞기. 자 양쪽으로 맞기. 해주고. 혁공. 이쪽으로 혁공. 자 혁공. 자력공. 자. 정신. 추바. 자아 끝났나요. 아 끝났나요. 어이 속방지. 아 아 아. 폭방에다가 참다니니까 되게 아프네요 자 안되겠다 자 바꿀게요 정법 전략 갑시다 돌아 돌아 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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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자 가서 장난 좀 드시고 규주님 안녕하세요 아 규구님 안녕하세요 자 장난 좀 드시고 아이고 자꾸 걸려 어 너도 오시고 괜찮아요 견수지지 해도 됩니다 자 투중장을 해버릴까 해줍시다 오 맞아 아니에요 땅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이러면은 진 까져서 죽는거죠 이제 자 빠져 지금 자 들어갈게요 지금 시작 시참 무장이 아우 계시면 또 만들게요 아 뭔소리죠 어우 6항 언제 갔어 잠깐만 카운이면은 언제 배우신지 봅시다 910 이길거 같은데 조화구 조화구 자 700 700 야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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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 아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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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겟어 지겟어 지겠어 지겟어 이거 지겠어 아휘 아 지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끝내 주パート 자 이리와 붙어줍시다 자 투정장 자 가시고 인사지긴 했지만 아이고 가셨고요 자 저쪽은 어떻게 다루고 있죠 아이고 여기 졌구나 아 아 잘한 번 사이에 군인도 가셨네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갑시다 어우 병사 너무 많아있네 다시 갑시다 자 창공강화 참병수비진 남한특공에 가야겠는데 그래도 남한특공이랑 자 전법 아 창병수비진 창공 아 창공약화가 전역 전역 좋네요 창공약화 기병이 B밖에 안되지만 갑시다 이렇게 둘 가면 되겠죠 자 듣기 자 됐고 아 됐죠 됐어요 됐어요 능력 최대 땡겨주고 자 병과 강기병 정날로 갑시다 아 역시 쉽지 않군요 자 지휘 알아서 오겠지 자 진건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아 갔군요 이미 혼자 혼자에요 너 뭐있니 아 시비를 아 감사합니다 슬픈 몰라 몰라 아 욕왕은 안되요 욕왕은 나지요 욕왕은 절대 잡아야죠 아 침천님 안녕하세요 자 가서 혁공이라도 쳐줍시다 혁공 아 그래 혁공이라도 혁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작은 거라도 혁공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거기다 기반 강화네 아 좋아요 기반 강화 좋죠 자 아 손중로 오면 안 좋은데 이거 자 버팁시다 버팁시다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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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을까 할수있을까 자 어디가 어디가 자 붙어 지금 써라 차라리 자 지금 써라 변수지 지금 써라 아니 아직 안져요 아 속방을 썼군요 자 넌 빠지고 그냥 빠지고 자 투종장 자 여기서 견수 쓰면 망하는건데 아 속방을 쓰는군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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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공이긴 하지만 투종장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살짝만 뒤로 올게요 아 조금 요거 끝나면 웃기다 자 조금 뒤로 와주고요 이렇게 뒤로 와주고 화사 쏴야죠 못 쓴거야 또 자 우리가 어디가 아이 허벅맥이었나요 아이자자 도망가는거 먹였군요 아이잇 자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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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돼 거기 치지마 거기 치지마 자 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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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붙여주고요 자 조금만 더 옆으로 됐어요 자 투종장 자 와서 혁공 쳐줍시다 얘는 혁공 자 200 200도 할 수 있어 200도 할 수 있어요 혁공 그렇지 혁공 야야 뭐하니 자 돌아가서 이렇게 작아지면은 저렇게 안맞을 때가 있거든요 넘어갑시다 돌아가서 이번엔 얘 쳐줄게요 자 너 할 수 있는게 있어 저어갑시다 아 속방지기 아 속방지기 너무 싫다 아 아 사기가 안좋아요 사기 안좋아요 자 됐고 잠깐만 나 뭐야 이거 그러고보니 나 이거 유지하고 있어 이걸 왜 돌았네 아 잠깐만 나 이걸 왜 저걸로 하고 있지? 만부부 당해야지 저걸 내가 왜 바꿨지? 자 오고 있어요 지원군 자 어 도착 3일 아니죠 13일 남았어요 13일 도착 13일 버팁시다 아 이제 추천을 이따 얘기해주세요 그거요 자 도전 아 역시 손권 안받죠 아 크기를 계속 올리니까 제가 아는 사는 건 없습니다 지우천원님 아 진짜 오우 자 부인 와야 되는데 아 그럼요 아 이거 지겠는데 아 졌어요 이제 못들어와 부인도 못들어오죠 아 아 부인 오나요 아 졌어요 아 퇴가 합시다 아 못왔네 아 퇴가 합고요 자 다시 오강도 퇴가 합시다 아 견수 좋아 속방이 너무 무섭거든요 저는 속방이 견수도 견수지만 전 속방이 더 싫어요 자 이거 여기서보다는 여기가 낫겠죠 자 인명 자 이동명령 다 할게요 이동명령을 다 이쪽으로 합시다 자 남에 있는 애들 아니 일괄 일괄 자 됐고요 자 여기서 출진하면 되겠죠 또 재출진 자 갑시다 어 역경 창방 창방약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창방약화가 아까 아 아 창방약화가 있긴 있는데 아 제가 좀 삐리해요 이게 통솔이 이밖에 안 돼가지고 아 제가 좀 아 쟤를 못 믿겠는데 역경 역경 가고 역경 가고요 자 백월 자 역경 이렇게 가고 아 예예예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아 오강인 또 뭐야 아 참 자 기본 자 오강인 빠지고 아 종신이 하나도 없어요 장정 양이 장세 빠지고 오강 오고요 자 아 그쵸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긴 그 뒤에 혼자만 디버프 넣어 줄게요 병력 최대 땡겨주고 자 얘는 3천 자 됐죠 여기는 최대 아 최대 이게 다죠 자 갑시다 병기 충차 여긴 충차밖에 안 되네 아 병과 강기병 얘는 궁병하고 나중에 강기병 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자 아오 뒤로 오는군요 자 여기서 대기 대기 아 저거 먹으러 가나요 이 와중에 자 외교관계 한번 볼게요 그 와중에 아 정전 6,7개월 남았어요 와 아 이 오를 그 사이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와 아 아 이게 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 바로 가서 먹으면 되는데 자 다행히 뭐 짓진 않았네요 이거 깨주고 가면 다 낫겠죠 그거 낫겠죠 일단 이겨줍시다 아 아 이 찬 때문에 자 사기가 엉망이죠 군악진 아 사기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도진 아 끝이야 기도진 하나 끝인가요 자 이거 하고 견수진 갑시다 아 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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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아 아 아 또 금동이에요 쟤 또 아 1까지고요 뭐 안 까지는거 싫어하는거 안 까지고 있어요 지금 아예 이거 뭐야 아예 안 까져 로마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 까져요 이거 공방이 1이야 아 아 하하 미치겠다 하하 창조방의 1,2,2 저 subm iron 질 질 질 질 질 질 질 질 질 와 우와 효과 좋아요. 방어 어디? 오! 오! 좋은데? 잠깐만. 이거 좋은데? 자, 창방 지금 몇이야? 아, 방어 227. 그러면? 아, 20 가까이, 20 가까이군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었어요. 저거 너 붙지 마. 이야, 이... 이야, 정의 창비 역시 강력하군요. 어? 괜찮아. 키종장이 있으니까. 와, 안 까힌다.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자, 이거 이겨야 되는데? 자, 아, 안 오나요? 오는군요. 아, 야! 와, 한방에 날아가서, 한방에 인천 떨어지면서 지금 사기 다 날아간 거 뭐야 이거? 아, 도전할 걸. 아, 맞다. 도전하면 되는데. 아, 도전할 걸. 아, 유찬 저 없어버리겠다. 진짜. 아, 속방지.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내 거 되면은 내가 더 유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알았어. 자, 버팁시다. 여기서 이기면 돼요. 여기서 이기면 됩니다. 어디가, 어디가. 자, 괜찮아. 유찬 가시면 유찬 가시고. 오, 오케이. 자, 가시고. 자, 됐고요. 자, 일루와. 주방, 주방은, 주방 여기가 아닌데? 자, 가시고. 오케이. 자, 일루와. 오히려 손해니까, 도전을 못 하겠어요, 지금. 다 내 건데, 어차피. 아, 전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끝나고 만들까 아니면 바쁘시면은 잠깐 세이브 하고 만들어도 됩니다. 오, 왜 이래요? 잠깐만. 저장 한번 할게요. 지금 뭔가, 지금 뭔가 뜨드득 하면서. 하하하하. 댓글이요? 아, 그래도 다 이겼네요. 아, 오나라 그럼 멸망시키고. 네. 오늘은 오나라 멸망까지만 할까요? 하고 시참 무장 만드는 것도 제가 또 오래 하면은.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나라 멸망까지만 빨리 할게요. 아, 안 돼요. 도전 안 되죠. 루칸은 죽이면 안 돼요. 자, 루칸. 아, 안 되나요? 자, 루칸을 한 번 더 쓰고. 아, 안 달아. 자, 부인도 한 번 해줄까? 자, 부인도 역경. 역경. 아, 짜잔 범버인가요? 자, 됐어요. 하하하.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자, 많이 좀 녹여줬기 때문에. 할만할 거예요, 이번엔. 하하하. 다행이네요. 아, 아직 여기를 못 먹었구나. 아까 나 먹은 줄 알았어. 자, 가시고. 아, 또 나오는군요. 이거는 붙어줄까? 붙어줍시다. 육항 가자. 하하하. 맞아, 육항 있으면 된 거죠, 뭐. 자, 대토굴 열기철강. 요거 쓰면 되겠죠? 자, 부대 배치. 됐어요. 그냥 갑시다. 지금 12명이에요. 12명. 하하하. 제갈각 오찬. 항상 쓰는 전법? 딱 쳐주면 오겠죠, 다시? 아, 육선은 그... 손씨한테 배신당해 죽었는데? 하하하. 하하하. 재방송상에서는 손씨가 귀인한테 배신당해서 죽었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육선 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여기 딱 걸릴까? 자, 투주 공장. 아, 여기 있는. 그쵸. 자, 역경까지. 짜장범버 하시고. 아, 좋아요. 하하하. 그쵸. 하하하. 아, 여기 안 오나요? 하하하. 뭐 쳐라. 희주 공장. 하하하. 육선 편 되게 재밌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이 육선 편 한 번 봐주세요. 아, 나쁘시면은 일편이랑 마지막 엔딩만 봐도 돼요. 하하하. 아 그쵸 화병도 병입니다 자 됐고 이제 오나라도 좀 많이 녹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타격이 있지만 아 유찬 아 아 저 유찬 아 부인 벌써 다 죽었네 아 원수 문항이군요 내가 내가 원수였군요 아 토붕 이거 뭐 일단 먹어 일단 먹어 토붕 먹고 일단 아 쟤 왜 이렇게 쎄있어 아 쟤 왜 이렇게 쎄있어 놔 놔 놔 아 저 오 생각보다 저녁이 쎄네 일단 먹고요 아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자 자 자 됐고 자 됐고 혼자 죽이긴 좀 아까운데 이거 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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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지 자 잠깐만 얘네 전역이랑 시단 태각하겠다 다시 옵시다 이거 도움 안되거든요 자 시단 태각 시단 전역 태각할게요 어 그리고 어디서 와야되나 여기서 출진하면 되겠죠 출진 다시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되네 시단 아까 어딨어 자 아 전역 쓸만했거든요 전역 자 전역은 음 도둑 특기 신속연전 됐구요 자 시단이 이렇게 아 됐고 자 됐죠 자 특기 됐구요 자 동력 최대 땡겨주고 자 감기병 근데 여기 정란이 없는게 조금 거시합니다 안되면 되겠는데 자 혹시 뭐 할 거 있나 문제 안되구요 갑시다 야 이거 뭐 신명 좋다고요 그렇긴 하겠네요 문항이 무섭겠죠 아 떨지 말고 떨지 말고 떨지 말고 아 적방지 어 잠깐만 아 유승 아 다행이다 나 성관중인줄 알았어 아 사기 날아갔으니까 얼마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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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중장 아직 도전을 못하겠네 무서워서 아 아 그런가요 이아소가가 아 그런 뜻이 있었네요 자 갑시다 병력 좀 녹여줬으니까 송건도 잠깐은 못나오겠죠 알았어요 아유 엄청 쪼져요 진짜 아빠 아 진짜 죽을까봐 이러면 죽어도 되긴 하지만 아깝죠 아깝죠 아 역경이 들어가는군요 그래도 머리가 길나 머리가 길나 자 한 번 더 자 빨리 목나라랑 붙을지 초기량 붙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또 도전 막 하고 싶네요 자 역경돼 자 이제 성희랑 붙겠죠 자 이제 드디어 성희랑 붙어요 아 아 아 아 이제 이제 붙죠 자 대토그를 의미 없고 아 아 군악진 됐고요 이거밖에 없는데 할게 해야지 못합니까 해야지 해야지 아 아 아 잠깐만요 그러면 초기랑 뭐 동맹을 하든지 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 특권 외교 아 지금 뭐 애들이 없군요 아 할애들 할애들이 없어요 할애들이 없어요 하나 해산해야 돼 할라면은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자 나오시고 갈갈이 나오시고 갈갈이 갈갈이 나오나요 아 송건이랑 같이 나오는구나 아 아 아 자 갈갈이 자 갈갈이 자 북쪽으로 갈아주시고 이거 까지ieved 어 손권까지 가시면 좋겠죠 아 좋아요 못 들어가게 확실히 자 됐죠? 오오오오우 잠깐만 잠깐만 웅카가 언제 조회갈대? 빠른거 봐 하여튼 자 투종장 자 됐고요 일단 빨리 갑시다 자 여기 할거는 충차 충차 자 두개 깔아주시고 자 문은 갈게요 아 다시 오나요? 아 다시 오는군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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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쫄아서 다시 오죠 지금 아 치냐 아 치냐 저걸 또 괜찮아요 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뚫었고요 갑시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6항이 저기서 쳤으면 모르겠는데 6항이 오는 거 보니까 이겼네요 자 또 바리케이트가 막아주고 막아주고 있고요 바리케이트 충차 바리케이트 너무 좋았는데 아 자 자 이겼죠 자 가서 길막해 주시고 안녕 됐다 충차 그 애들이 쳐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내가 성능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애들이 다른 애들이 쳐들어올을 때 내가 충차를 내 충차를 밖에 깔아주면은 그 약간 바리케이트가 돼요 그래서 방어할때도 좋습니다 그게 자 내가 이리 올게요 자 와주고 자 다 왔죠 바로 갑시다 진군 때리고 바로 교집 망했대요 망해 망해 손건 망해 자 외교 아 잠깐만 지금 아 누구 하나를 해산해야 돼요 지금 아 누구 해산해야 되지 심형 자 개별에선 할께요 아흠 지금 일단 이기고 봅시다 뭐 1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설마 쳐들어오겠어 한 달 안에 쳐들어올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정전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아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 갑시다 아 이거 하고 등용할 때까지 이거 좀 정전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아 좀 불안합니다 지금 토붕 토붕은 이쪽에 안 올 것 같긴 하지만 쓸게요 재밌게 아 와 와 와 와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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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공 약화 아 혼자 오나요 또 아 참 아 두려운군요 노숙이랑 일단 기마켓으로 아 그냥 썰겠네 아 참 아 아 아 아깝다 아깝다 아 그러게요 저인원이 많이 그 맹사지 딱 쐈으면은 진짜 무섭죠 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건 갑시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 아님 위에 딱 한 3개 우다닥 다 이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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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더라 잠깐만 시명을 자 누구더라 누구더라 시명 세력 아 부대 정보 진건 여기 있었죠 무장 어 진건 시명 퇴각 자 퇴각 자 퇴각하고요 자 바로 외교합시다 어 정전해 여기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뭐 쉬워요 100%에요 100% 100% 무조건 100% 자 갔다 오시고 자 치유합시다 가면은 되는 거예요 가면은 되는 거 자 남의 남의 땅에 가서 싸우는 게 좋겠죠 자 가고요 무조건 줄이야 빨리 가 자 유차한 너무 싫어 하지만 너 내꺼 내꺼니까 봐줄게 자 이거 녹여줍시다 아 또 왔군요 자 자 괜찮아요 속공해주고 녹여주고 너 죽이면 되지 뭐 어차피 이거 본진 별명이기 때문에 한 번을 녹여줘야지거든요 자 그리고 오 너 빠져 그쵸 효곰 시청자들 정전 저한테 이거 오염 되고 있어 어떻게 envelope 우리 방송에서만 그러는거야 우리 우리 방송에서만 이럽시다 특공지 아니 세수강화 특공지 없어요 난만특공 역경강화 아니 안그런다고 해도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깐요 이게 이게 그래서 방송이 무서운거에요 나도 모르게 이게 바꾸든다니까 본인도 모르게 보고있으면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 또 나왔어 아 진짜 이거 계속 나와 이거 갈 때 갈 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자 함정 이렇게 합시다 오 원수군요 다행히 이러면 땡큐죠 자 난 여기 있을게요 자 지대를 한번 매겨 봅시다 전술 쌍기 전술이라고 아세요 쌍기 전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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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죠 여기 갑시다 자 여기 자 여기 여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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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가시고 자 공격력 볼게요 공격력이 229 써요 259 259 씁니다 똑같네요 겹치지는 않는군요 수종장 쓰면 아 근데 근데 뭐가 겹쳤더라 겹치는 게 있었는데 이 두 개는 안 겹치는군요 하나만 쓸 거 아까워 죽거든 어쨌든 끝났다는거? 저거랑 뭐더라? 자 이제 붙었죠. 22일이니까 붙었네요. 자 가서 이제 교지 먹어주고 끝냅시다. 정전 되죠 벌써? 100% 자 끝났네요. 가자 병사수 돌려주는 특기요? 병사수 돌려주는게 뭐지? 뭐 치료해주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아 뭘 써야 될까? 갑시다 병사수 올려주는게 이제 치료가 있구요. 그거 이제 뺏어오는게 있어요. 뺏어오는게 그게 권위 권위 맞나? 권위 맞았던거 같은데? 아 전체 지휘 군사요? 자 일단 요거 깨고 사기좀 내립니다. 자 달렸죠? 자 가시고 갑시다. 아 뚜껑지휘요? 있었나요? 있으면 좋죠. 내껀데 병사 죽이지 말고 그냥 갑시다. 어차피 내껀데 병사 가까워요. 혹시 충차있나? 충차 둘 하나 아 하나 있군요. 자 가 가 가 가 아 이거 아 녹여야되나? 아이템 녹이케다. 통지휘이 제일 좋아. 내가 돌아서 뒤로 싹 들어오는 결국은 안았겠죠? 이렇게 해주고 자 2G 용장 아 여기 통지휘 있어요. 손우 있네요. 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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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수공지휘이 지금 떴어요. 하지만 끝났다는거 감사합니다. 너무 복잡한 아이디어는 또 제가 또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고 이런거 은근 까다롭죠 제가 또 일단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내주셔서 자 5분 드디어 야 됐구요. 일단은 이쪽으로 옵시다. 여기 지금 뭐 포로가 몇명 있겠지만 일단 다 올게요. 일단 오고 장구 냅둘까? 장구랑 뭐 이런 애도 냅둘게요. 아 진건 안되고 자 이런 5강은 문제는 등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큰 문제죠. 자 일단 해산해봅시다. 자 임명 자 일단 중심 아 지력 지력 30 아 오 지력 76의 공정무사 오 좋아요 오 지력 30보다 100배 났죠 지력 30보다 100배 나요 어 웬일이야 저녁은 치밀도가 나 마이너스 100이지 치밀도 마이너스 100이 내가 아빠 죽였나 누구 죽였나 내가 자 일단 갑시다 자 인재 아이고 아니 너 아직도 안되니 인재 등용 6항 아 나는 안되지만 그래 보냅시다 일단 지력 지력 누구 없나 아 갈각이 그렇지 갈각이가 일단 와야죠 자 갈각이 아이고 필요없고 어 갈각이 갈갈이 갈갈이 어디있어 아 주축구당 있나요 아 주축구당 있군요 해제 자 인재 등용 일단 6항 이거 하시고 전기 갑시다 자 인재 등용 나는 갈각이 갔다 올게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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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너는 아직 안정돼 자 그냥 부응하시고요 멀리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갔다 오면 됩니다 아니 아 충성 좀 좀 아 도련네 아 등용 실패 자 하하하하 등용 실패하구요 아우 자 아 등용이 안 되나요 아 등용이 안 돼요 아 가위각이 한 번만 한 번만 아 이렇게 아 가위각이 와야되는데 설마 풀어주진 않으시겠지 풀어주진 않으시겠지 풀어주진 않으시겠지 아 야 이거 아니지 아이 참 설전 아 뭘 설전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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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야 이거 엄벼 8단을 또 이길 수 있을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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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아 하 하 하 뭐 낼까 제가 대주장 낼 것 같죠 인지 대주장 낼 것 같은데 하 하 하 하 하 하 오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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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쳤고 한대 쳤고 한대 쳤고 하 하 하 자 이번엔 제가 무시할 것 같죠 그쵸 무시 자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제 반론할 것 같아요 이번엔 아 내가 무시합시다 그쵸 자 제가 또 무시하겠죠 그렇고 자 마지막 아 아 수싸움인데 완전히 아 몰라 아 졌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한 번 더 합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인제 등용 아 등용 안 돼요 아 뭐 한 거야 너 지금 아 애들 다 뭐하나요 지금 어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아 맞다 아들님이 죽였잖아 아 아들이면 죽여가지고 복수했네요 아 아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원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돼 아 손권 죽여서 그러구나 여보세요 아 돌겠네 아 왜 죽여가지고 아 여보세요 안 돼요 이제 아예 안 돼요 아 아 되는 애들이 있나 숙노바는 다 안 되겠죠 아 아 이러면 이거 먹으나 마난데 유리하기라도 봐봐 아 이거 먹으나 마나 아 아 아 아 그런데 등용할 애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ừng 클 났네 이.. 망한 것 같은데 이거 흐하하하 유찬 유찬 오케이 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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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방지휘 자 아 망한 것 같은데 이거 흐하하하 이렇게 자 유리하기라도 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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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노반 뭐 안되게 만나 주지도 않구요 아 진짜 뭐 있을까 인자춘추 인자하게 자 아 진짜 돌겄네 아 이거 어떡하나 쓸만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안되고 잠시 안되고 맹종 맹종 그나마 낫죠 잠시 다 안되고 아 유글생도 안되고 아 자 유력 갔다오고 자 나는 아까 걔 갔다올게요 누구야 아까 누구였죠 손기였나 맹종 아 맹종 맹종 갔다옵시다 아 진짜 아 강릉까지 언제 갔다 가능해요 아 진짜 아 좋아요 한명이라도 등용합시다 한명이라도 아 맹에 어 요 제아가 두명이나 있네 아 왕돈 누구 다 나간 애들이잖아 아 아 보험 자 좀 온맹큼 등용하고 10시 거의 다 됐으니까 10시에 아 아버지 아 이럴때가 아닌데 지금 하 하 하 부동이 아마 4코스트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4인가요 5인가요 일단 봐드릴게요 보거 아니 뭐 4였나 5였나 굉장히 되게 뭐죠 효율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 그러니까 4였나 누구한테 간거야 나 지금 맹종 강하였군요 초기요 초기랑은 끝났을거에요 아 동맹 36개월 동맹 36개월인데 언제 동맹하셨대 언제 동맹했대요 환영 환영 아 아 알겠습니다 다 동맹해야되요 근데 동맹하려면 애들이 없어야지 아니면 여러분 이거 그거 얍삽 있을까 얍삽 있을까 얍삽이 있을까 얍삽이 얍삽이 있잖아 6개월 있어 6개 6개 얍삽이 얍삽이 잠깐만요 자 봅시다 얍삽이 결국에 또 얍삽이야 아이 진짜 아 근데 나랑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나랑 제갈각 6찬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딨어 6을 세면 안되고 5찬 6항 6항 6항도 안돼 6항 안됩니다 6항도 안돼요 88이라서 안됩니다 아 6항 제야구나 아 다 놔줘버렸네요 아 놔줘버렸어요 아예 저거 등용 안됩니다 저거 아 어 아 아 아 뭔지 모르겠지만 뭐 손해 볼 건 없죠 제 아라도 빨리빨리 데려오면은 그게 이길 수 있어요 요거 응 보이 으으으으음 이제 인하 deemed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흡 spic 어수요 음 어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얍삽이의 진화인데 좀 복잡하긴 한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애 자 보고 아 이거 진짜 해보자구요 자 여기 92 일단 많은 데를 봐야 돼요 많은 데 자 어딨지 근데 어딨나요 아 여기 있군요 영릉 이게 세 개가 필요하죠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80 파일은 안 돼요 마이너스 80 파일은 안 되기 때문에 자 인명 자 이도맨형 하구요 자 다 보냅시다 어... 자 일단 일단 빼주고 자 여기 일단 이도맨형에서 다 뺄게요 자 다 여기로 가주시고 일과 선택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자 부인 어딨나요 부인 어 부인 아 부인 나 내가 갑시다 네 하고 여기 자 시단 여기 자 백월 여기까지 요미 자 이름은 한 명씩 다 있죠 아 내가 일로 갈까 내가 여긴 게 좋겠네 그쵸 아 두 개만 할까 두 개만 할까 두 개만 합시다 이렇게 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여기 자 됐고 자 됐고 어... 자 아 이게 조금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네요 자 됐고 누가 어... 교지 하포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아 뭐야 백월요미 자 이리 가고 백월요미 백월 백월 백월요미 자 가시고요 자 시단 이쪽으로 갈게요 시단 저리로 가고 아 지력 좋은 부인으로 가야겠죠 아 요미 갑시다 요미 가고 내가 일로 올게요 문항 시단 음 요미 시단을 딴 데 보냅시다 시단 이쪽 됐어요 자 됐죠 그러면 여기 아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자 이동명요 자 아빠 어디 아빠 어디 있나 자 저기로 보냅시다 어 태수 시단 빼고 다 보내버릴게요 아 요미 빼고 좀 복잡하죠 하하하 자 이동명 자 이동명 아 여기 있구나 어 저거 뭐야 아 요미가 와야죠 자 배걸 이쪽으로 보내고요 자 됐어요 자 여기서 태수를 저랑 별로 상관없는 애로 줄게요 자 저녁 저랑 원수죠 일단 저장 한번 하고 테스트 한번 할게요 자 자 갑시다 나 혼자 있죠 아 아 아 저기 있구나 또 아 자 이거를 대충 감 잡으셨겠지만 내가 반란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먹어서 등용을 하고 먹은 다음에 양위를 합니다 부인한테 그러면은 나랑 그 관계가 틀어진 애들도 등용이 되거든요 자 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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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됐어요 음 자 자 거리 반란합시다 아 4명이 나오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이거 할까말까요 압삽이 아 시간이 좀 걸리지 좀 귀찮으니까 하지 말까요 괜히 오래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할까말까 아 참 약간 그래요 막장 스멜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아 다시 오면 다시 도덕옵니다 항복하면 도덕 다시 와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아 일단은 그냥 기본 기본만 할게요 기본만 기본만 할게요 기본반란 기본반란만큼 기본만 합시다 기본만은 괜찮아요 기본만 아 뭐야 이렇게 컸어 자 기본만 다 아시죠 기본반란만 합시다 아 나 왜이래 하하 자 거리 반란 자 기본반란만 합시다 기본반란 자 임명 자 충신 자 지력 됐고요 자 이제 등용 바로 할게요 자 됐죠 아 뭐야 아 보험 해제 아 난 안 되는군요 아 뭐야 이거 밖에 없어 자 됐죠 일단 교지로 바로 갑시다 아 교지도 하나 넣어줄걸 아 참 자 복잡하죠 화핵 자 여기 아 어디갔어 아 저 물음 갔군요 아 참 자 복잡하죠 화핵 자 여기 어디갔어 아 저 물음 갔군요 아 참 아 아 등용 실패 아 아 아 이거 망한거같은 약간 이번편 등용도 안되고 아 이거 언제까 아 근데 이렇게 해도 한명이라도 등용되면 좋은거에요 한명이라도 얍삽이긴하지만 얍삽이긴하지만 아니 어떻게 세력에 머리 90 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짜 다 도망가겄네 아 내가 옵시다 자분함 오고요 자분함 해산 자 바로 또 등용합시다 일단 제갈각 제갈각이라도 오면 돼요 아 6항 2학년 아 3학년 2학년 아 아 안 되겠네요 자 다문 중역 중역 조선인사만 때려주고요 조나 다마 자 치밀도로 합시다 치밀도로 자 제갈각만 와도 돼요 그래도 이익이에요 안되면 바로 바꿔서 합시다 추가합시다 자 징역 낙주 담아주고 자 술 한 번 더 줍시다 33 이제 한 번 더 주면은 60 되겠죠 자 차 드시고 자 등용 아니 자 담아 한 번 해주고 자 등용 제 때 됐잖아 아 그냥 오시지 좀 이제 등용 육한까지 오면 좋겠는데 아 육한 나한테도 안오는군요 이래도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방법은 안쓸게요 요시 콩나마 요시 콩나마 아 또 설전이야 이놈의 재갈가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이거? 야 절씨 아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잠깐만 발로 낼 수 밖에 없죠 지금 자 일단 한 대 쳤구요 자 이제 제 무조건 무시할 거거든요 제 무시할 거에요 무시할 거니까 도발 요거 낼게요 그죠? 무시했죠? 자 이번에는 제가 공격을 할 거죠? 그럼 내가 무시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또 무시를 하겠죠? 제 무시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내가 이걸 내면 제가 무조건 지기 때문에 제 무시할 거에요 난 필요없는 주장을 내겠어요 주장단 시 Senator 응 견liter 같으니 사 Mitsuka 전 här DESCON burned 본격적으로 어얼 uy 아 아~~ 아~~ 자 지력 아~~ 황제사기형 이거밖에 안되나요? 자 지력 1자리 이거라도 줍시다 기적 이걸 이겼네요 와~~ 어우 뽀록이 였죠? 하하하하하 자 충성심 100 일단 100만듭시다 아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협력안해 충성심 올려주고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지력 90자리 하나 생겼네요 아~~ 하나 생긴게 어딥니까? 자 됐어요 자 박륜 자 증의합시다 어~~ 자 20자리 자 충성 100 됐구요 아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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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익명 중신 제갈가 와~~ 91 너무 좋아요 자 드디어 자 보고 90일정도 이제 믿을만 하죠 조금 믿을만 하죠 자 6항 아 6항은 아 이게 관객 88 아 좀 아쉽네 아 우사 아 아 내가 애들이 너무 많이 죽였어요 아 아 어떻게 안 될까? 그래 그래 제갈 너 가봐 자 주방 가봅시다 자 눈이 증여를 해서 추구합시다 얘는 추구하고 뭐고 사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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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이라서 안만나줍니다. 다 필요없어. 추가합시다. 언제 또 내가 추가했구나. 여기 여기. 자, 징역. 자, 술좀 드시고. 불안해. 자, 담아 한번 하구요. 하하하하. 추가 플러스. 아, 추가한데. 설득인가요? 아, 주방. 아, 주방. 아, 주방. 아, 주방. 나 됐잖아. 하하하하. 하고 있는데? 소개요? 소개. 소개가 될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 80대면 아예 안 만나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왔어요. 어우, 주방도 왔어요. 자, 일단은 충성 76. 자, 증유해서 또 올릴게요. 자, 96 됐죠? 아, 그만 그만. 일단 들어준다고 합시다. 그럼 다음부터 한번 안생기니까. 어, 그러면은 소개. 자, 그럼 갈각이한테 주방도 되나? 6항. 아, 안되는군요. 자, 제라도. 소개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보고. 자, 일단 봅시다. 자, 인제. 아, 동진어야죠? 동진어야지. 됐죠? 유찬이요? 아, 그러게 유찬을 어떻게 넣나? 자, 무장. 우리 무장. 아, 유찬은 어디있지? 자, 등용 봅시다. 이쪽에 있을 수 있어요. 아, 없네. 아, 유찬 갔네요. 오, 좋아요. 유찬 갔어요. 유찬 갔어요. 유찬 갔어요. 고. 아, 저 정도면 됐어요. 저 정도면 됐고. 유 Penguin으로 있어. ***2 Syndician 놈이 빼면 되죠? 그 중인사 정신IL 내리가 와, 놔두고! 나 육항 centuries 갔onym gone. 자, 가 봅시다. 뭐 죽이든 밥이든 갔다 와. 앞에 형들이 죽였죠? 가족이 번거 위해, 많이 못해. 얼마나 깔끔하게 죽이시는지 자 육손한테 가봅시다 아 또 왔구요 등용 좀 됐죠? 장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봐 아 줍시다 자 인덕 제갈각 아 갈각이 안되는구나 자 이거 얘 좀 줄게요 음 보협 친해지고 간청 필요없어 항복할거야 자 팔만 오시는군요 바로 항복합시다 술판이 아마 안올거에요 제게 제 경험상 안오거든요 아 경회네 안만나줘요 보세요 일단 장포 먼저 빨리 등용합시다 장포 먼저 빨리 추가할게요 담아로 담아로 증용 이것도 하나 먹어봐 자 됐구요 담아 자 됐죠 자 와봐 아 그치 이게 말 한번만 딱 되면 되는데 연회 해도 안돼요 해볼게요 연회 자 명품으로 합니다 제일 비싼거 낙유 우유루 인재등용 아 보석 아 보석 그렇지 우사 갔다오시고 우사인 볼트죠 빨리 갔다와야돼 자 이정도는 이제 필요없어요 이게 뭡니까 능력치 제가 싫으니까 안되고 보역까지만 아 육항만 되면 되는데 아 육항 자 어 알았어 알았어 자 보세요 육항 아 보세요 초대 좀 오지 않겠지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혼자 개최했어요 네 이렇게 돼요 이러면은 자 누가 친한지 봅시다 아 육개 아 아 아 육개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러면은 아 방법이 또 복잡한 방법이 있긴 한데 아이 안 쓸게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 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이정도면 된 거 같아요 이정도면 됐고 저 다른데 무슨 제아가 있는지 보고 아 복잡한 방법 안 되죠 됐어요 그럼 오늘 이동도 하고 아 보험이 아직 안 왔네 보험만 오면 네 보험만 등용되면은 아 그러게요 6개가 등용됐네요 보험이 등용되면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복하고 오늘 그만할게요 이거 내가 하는 거죠 자 해제 도둑이요 알겠습니다 도둑이요 알겠습니다 나도 갑니다 빨리 가 이동 내가 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아 바로 등용 해주고 자 등용 됐죠 됐어요 항복 합시다 외교, 항복 자 됐죠 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돌아갑시다 자 익명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 임지 제안을 이쪽으로 할게요 당자로 자 위로 올라갑시다 아래에 있어봤자 뭐 비전 없으니까 땅은 좋네 땅 올 금동이에요 와 땅 땅 너무 좋은데 일로 옵시다 땅 너무 좋잖아요 자 다시 갈게요 동지요 그죠 동지 자 부인 없어요 지금 제가 일반 태수기 때문에 다른 게 없네요 자 딱 무지하게 좋구요 자 용풍 구입 아 삼장 뭐 필요 없지만 자 됐어요 아 갈각이 있군요 자 갈각이 랑이 친해져야 되겠는데 해제 자 됐죠 일단 여기까지 된 것 같구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장하고 무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 올려야겠다 아니에요 빨리 가서 하면 됩니다 이거 아직 안왔네 아 참 장포 우사 아 일단 부인 좀 만나주고요 아 예 중심 줘야죠 자 인명 중심 줍시다 자 갈각이 자 내정 뭐 요하도 있기 때문에 통솔 아 갈각이가 제일 쓸만하네요 보협 주방 한지 g13이 안녕하세요 자 됐죠 자 갈각이 오면은 어 됐죠 아 됐네요 오늘 네 오늘 여기서 세이브 하고 이제 무장 만듭시다 오늘 하라 먹고 좀 놀다가 좀 시장은 시간 많이 보냈네요 자 문항은 9월까지 시장 전까지는 제가 꾸준히